폭염에 건강에 좋은 음식 8가지 안녕하세요. 연일 40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으로 숨이 막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폭염을 건강하게 이길 수 있는 음식 8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수박, 수분이 많아 더위를 식혀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오이,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돼요. 냉면,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더위를 식혀주는 대표 음식이에요. 참외, 수분과 당분이 많아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아요. 콩국수,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줘요. 녹차, 차가운 녹차는 갈증 해소와 동시에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미역, 냉국, 시원하게 먹으면 체온을 낮춰주고 영양 보충에도 좋아요. 밥빙수, 달콤한 팥과 시원한 얼음이 더위를 익게 해주는 디저트예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통해 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